쟤쟤 도망간다 왠지 느낌이 싸하...해서 느낌이 싸하...하지 여기 뭉쳐있어, 뭉쳐있어 지금 야 일로 다와, 일로 다와 어, 저희도 파란총입니다 일로 다와 일로 다와, 수류탄 준비해 아이템 걸 때 다... 아니 얘네들 헬기에 못 실어 진짜 이거 웬만한 깎아 아니고 헬기에 못 실는 데니까? 수, 수류탄 준비합니다 헬기에 못 실는 데니까 이거 미치지 않고서 헬기에 어떻게 실어 야 수류탄 준비해놔 준비 하나, 둘, 셋 야 다 죽이고 챙겨, 챙기고 빨리 올라가 다 죽이고, 다 죽이고 어 챙기고 빨리 올라가 우리 바로 벌겠습니다 빨리, 바로, 바로 올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바로 올려 그, 빨리 빨리 뛰어, 빨리 빨리 뛰어뛰어, 뛰어, 뛰어 바로 뛰어 야 몬 무시해 몬 무시해 몬 무시해 몬 무시해 몬 무시해 몬 무시해 거기로 빨리 뛰어 빨리가 빨리가 죽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어이 빨리 자리잡어 빨리 빨리 자리잡어 어차피 맨헌티야 수류탄 대박 잘 던졌다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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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커버해줄게 어딜 가든 다 2킥 이번엔 생존해보자 5분 생존하면 얼마 줄지 모르겠는데 4분 남았습니다 네 이게 막 계속 시간이 늘어나다보니까 빨리와 빨리와 빨리 올라와 죽은 애도 빨리 합류해 네 지금 빨리 합류해 자 자리잡어 내가 어그로 꿀테니까 어 내가 어그로 꿀테니까 걱정하지마 어그로 내가 끈다 아니 우리 위치는 어차피 여기 다 보이기 때문에 쟤네들 쟤네들 저거 잡으려면은 몹부터 정리를 해야될텐데 지금 짱끼 하나랑 같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어 빨리와 3둔 남았습니다 아니 저기 몹이 있어서 저거 먼저 처리를 해야될거야 쟤네들이 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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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해 보겠다 이제 뒤에서 못 올라오나 내리리리리 어허헣 저 올라간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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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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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오네 따라오는 애 없으니까 됐어 자리잡아 자리잡아 됐어 어 여기서 쏩니다 아 됐어 쏘고있다 어 쏘리 자리잡아라 여기 잡겠습니다 쟤네들 몹잡고있잖아 지금 저게 몹처리해야되거든 아 과연 이거 4분 20초 음 홀라가 지금 녹화오네 어? 아아 니가 앞에서 있어 니가 앞에서 알짱알짱돼 거기 바로 앞에서 아래 쳐다보고 아 내려가지마 내려가지 말고 위에서 알짱알짱돼 먼저 쏘라고 맞으시면 됩니다 저쪽 로그됩니다 쟤 로그돼 쟤는 죽여도돼 쟤는 우리 시간 안들어 하하하 이 새끼 우리 쐈어 지금 지금 로그 됬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맞다 나는 그냥 쏴도돼 네 그냥 쏴도돼 아 나이가 아이가 아으 잘 안맞네 저희 이거 그냥 공격 먼저 안하고 버텨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 이제 오우 여기 자리가 너무 좋아 흐흫 아! 거의 잡았는데! 아아! 저기 모반대 죽어요 모반대 모반대 쫓기고 있어 지금 죽겠다 죽겠다 저거 죽겠다 저거 아 피채웠어 아 재길 어 죽었습니다 어 죽었어 모반대 죽었어 저거 피 얼마 안남은 몸인데 저거 배 열받겠어 저거 얼마나 열받을까 홀라 아직 저거 카오 아니지 앞에서 계속 어그로 끌어 너 쏘라고 사람들이 안 올라오네 오히려 계속 어그로 끌어 2분 30초 남았습니다 띠띠띠띠띠 오오오 순 하나 있는거 같애 노카우 상태로 계속 이제 말짱거리면서 니가 대신 총을 맞아줘 앞에서 이렇게 내가 뒤에 있을테니까 계속 왔다갔다면서 총을 빈총을 맞아 쏘지는 말고 빈총을 맞으란 말이야 쟤네들이 카오가 되게 어 불렀어 헬기 한 번 갔다올까 야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 아냐 어차피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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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터 두대맞아도 반도 안달아 야 잘 쏴 가만있어야되나 얘들 못맞추는거 같은데 맞추는건가 아 못맞추는건가 야 쏘지마 쏘지마 애들 시간 우리 한번 풀어보자 지금 한 2분정도 남았지 저 100초 90초 내가 시간 제일 길거든 어차피 쟤네 헬기 오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헬기 기다리고 여기 오는데 시간이 걸려 그니까 한번 버텨보자 87초 이거 돈 얼마나 주는지 궁금하거든 맨헌트 버티면 아까 우리가 90초였는데 200원 줬단 말이지 내가 못해도 한 6,700원 이상은 줄거 같거든 5분 버티면 홀라 잘 왔다갔다 해라 이번에도 저는 돈을 못받을거같이 아 너너 카오가 아니라서 한번 희생해 이번에 다시 한번 가면 되지 지금 시간 제일 적게 남은 애가 누구야 저 55초 50초 55초 내가 1분 30초 그래 거기서 PT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와리가리할게 계속하고 있어 계속하고 있어 그러고 있어 저 새끼 쏠려다가 널 맞출거야 그러면 너가 쟤를 죽이면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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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카오 됐어 아까 모반대 죽은 애 아니야 쟤? 모반대 죽은 애 맞아 저거 어 지금 애들 아이템 넣었나 봅니다 아이템 넣었어? 아니야 니네 카오 풀어 카오 풀어 10초 남은 애들은 풀어 나도 풀테니까 올라와도 난 도망갈게 올라와도 어 프로데터님 고맙습니다 카오 풀어 카오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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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풀어 니네 앞으로 다 나가서 어그로 끌어 앞으로 다 나가서 어그로 끌어 오 770 770원 뉴스? 아니 저쪽으로 가서 어그로 끌어 밑에 올라오는 애들 있나 이쪽 가가지고 나 혼자 남았잖아 보고있어 어차피 이쪽으로는 못올라온단말이 쏴봐 쏴봐 어 어차피 일로는 못올라와 그 PT체조 어떻게 합니까? 야 세명이서 PT체조 뛰어 세명이서 PT 뛰어 세명이서 어 세명이서 뛰어 싸보라고 빨리 뛰어 빨리 뛰어 pumpkins 흐흐흐흐흠 -" 퐁흐흐흐흐흠', 디게 뭐야 HIS 어어 Miami 아까 underest追온거 복구했던거 좋아 우리 장비하나 사러가자 내려갑시다 장비하나 바꾸자 저 상자 하나만 더 까면은 아니 너 그거 없잖아 그거 없지 않아? 우리 키 다 떨궜을걸? 아마? 키 다 떨궜어 여기 아까 안가봤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장비 사자 장비 하나만 바꾸고 돈이 지금 계속 떨구니까 뭘 바꿔야 되지? 갑발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도 입맛만 다시 해야 되겠구만 갑발을 바꿔야 돼 갑발을 저거 쏴 어 이게 뭐야 놀래가지고 어? 야 보스다 보스 저거 쏴 저거 쏴 어 파템이야 파템 났어 어? 오오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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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글러브 글러브 보스 하나 더 있지 어 필 에이니 고맙습니다 오오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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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팀한테 데미지 안 들어가죠 같은 팀한테 프렌들리 파이어가 되면 완전히 야비규환이겠지 그거까지 전략 짜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저런 좁은 공간에서 수류탄 던지고 막 그러는데 아마 힘들거에요 근데 정식에서 지원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파티까지 그렇게 되면 파티까지 그렇게 되면 진짜 프리포홀 아닙니까 프리포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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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들이 하도 놀아가지고 쟨 다 됐나봐 쟨이 다 된거 같애 애들이 오히려 몹을 한다고 몹들이 다 젠댔어 지금 보리랑 노느라고 레츠고 빨리 아 근데 여기에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갑바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여기 라이브러리 젠댔어 야 여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볼 수 있네 파템이 안나오다니 아 얜 뭐야 폭살이야 흐흐흐흐흐흐 좋습니다 아 나는 이거 뺏어먹었네 으쌰 오 두개 어 파템이다 오 12배죠 아 이런거 녹템은 안주셔도 돼요 빨리 빨리 세이프전으로 이동 오 여기 눈 효과가 장난아닌데 오 여기 오 여기 장난아닌데 오 여기 장난아닌데 오 장난아닌데 오 장난아닌데 일로와 오 저쪽으로 로봇갔습니다 영하 4,50도의 느낌이 딱 나는 곳이야 어 잠깐 여기 아닌가 여기 없습니다 어 여기 아니네 아 어디였지 아 여기 중간인가 중간 우리 봤었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어디 어디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아 거기? 체크포인트가 상점상점이에요 채우고 근데 전투중일때는 못들어가요 전투중일때는 아까처럼 맨헌트 상태나 그럴때는 상점을 이용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진짜 5분 버틴다는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 나중에 정식이 되더라도 네 쉬운 일은 아니야 스킬이 어떤 스킬이 나오지 나중에 좀 클래스랑 정식판에서 추가되고 아니 8렙 8렙인데도 이 정도면 30렙에 100렙이라 그랬지 30렙 30렙에 100렙이면 30렙에 100렙이면 굉장히 구성이 좋아질 것 같은데 먹을만한거 있니? 오는새 400원을 원하네 아 이거 아까 산거잖아 아 뭘 살까 세션을 아예 바꿔서 태문이 다른거 나오는 세션을 할 수 있으면 그럴까 여기 왜 안가지지 여기는 비공개지역 비공개지역인가 8-8인데 딴데로 바꿀까 서버 네 이거 템 리전 타이밍이 17층은 남아가지고 일단 들고있는거 날린다고 어 들고있는거 일단 날리자 밑에 밑에 밑에로 핵이 날리고 아 이게 4명이 풀파티라서 만약에 8명을 조직한다 그래도 같이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나? 세션이 틀려가지고 세션이 어떻게 해야 맞추는건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잡을까 말까 이거 그냥 지나가자 영양가도 없네 파티원들끼리는 같은 세션에서 만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까지 같이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아 이거 못죽이다니 설마 죽겠어 보라돌이한테는 안죽지 어, 누구야? 위에 씨나있다 쟤 지금 놀랬잖아 어, 맨 어, 맨 아, 이게 시비렛도 만 랩이구나 어, 맨 어, 죽어서 떨어진 거 전부 붙고 있으니까 경험치도 못 구하고 자, 지금 9초, 8초 주변에 애들 없지? 지쳐서 다 갔나본데 우리 서버 옮기기 먼저 해야겠다 결국에는 지들이 썰어놓고 흐흐흫흫흫 자, 걔네들이 다 갓 자라갖고 아이, 근데 아까는 무슨 한 열병이 모여와가지고 출동 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저기 서버 옮겨야지 예 아, 근데 아까 걔네 죽으기도 한 번 버티고 싶었는데, 아, 어디가 뚫린거지? 아까 몇 명이 올라왔어? 다섯 명 정도 올라왔나? 세 방향 전부 다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우리가 네 명이었고 걔네들이 한 일곱 명이었던 것 같긴 해. 앞쪽으로 다섯 명, 뒤쪽으로 둘이 올라왔거든?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저 있던 쪽은 안 올라왔어요. 아, 그때 그걸 버텼어야 되는데. 광대역LT님, 팬사이 감사합니다. 세, 네 명이서 올라와가지고. 총 여덟 명이 올라왔다는데? 하여튼간 뒤쪽 하나 있는 라인에선 두 명이 올라왔어. 둘이 올라오고, 앞쪽에서 내가 셋 올라오고, 저기서 둘 올라오는 건 봤거든? 네. 아, 아쉽다. 수류탄만 있었어도. 아, 거기서 수류탄을 던졌어야 하는데. 이거 알트 1이나 2 하시면 폭발탄이랑 소유탄 되는 거 아십니까? 됐다. 나 그거 패드로는 버튼이 뭔지 모르겠어. 패드로. 패드로는 뭐지? 잘 모르겠어. 재미있겠네요. 개박 그릇 인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인게임마이크도 돼요. 아까 중국인들 말하는 소리 들을렸죠? 베미셀님, 팬 가입 감사합니다. 머슨 님도 팬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그럼 몇 번 죽은거지? 한 번 죽었나? 네, 저희 한 번 전달했습니다 이건 필요한 걸 필요해 뭐 구매할까? 방어는 더 떨어지는데 나머지 능력치는 많이 올라가거든 살까 프로텍션 프롬 엘리트 방어 80일짜리를 저도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괜찮아요 다른 사람을 원하자 제 암허가 72인데 피통을 적으면 암허 수용없는 것 같습니다 피통이 내가 보기에 4천원 넘겨야 되는 것 같아 4천 4천정도 블루문나잇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피통이 넓으니까 맥발을 맞아도 어땠더라 빠른 이동으로 간다 빠른 이동으로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둘까 아 이거 정식 나오면 기대되는데 아 진짜 제발 핵만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우리 핵을 안 만났잖아 아 근데 제가 볼 때 핵이 없는 것 같아요 버그 그런 거 버그 플레이 때문에 아니 애들이 거짓말을 하진 않겠지 저도 하면서 한 번도 핵은 본 적은 없거든 나도 본 적은 없거든 나도 꽤 많이 했는데 본 적은 없는데 레인보우 식스 같은 경우에도 네 좋은 일이야 이제 핵이 너무 많이 나갔어 샷건 나왔네 이 놈은 없어서 누군가가 더 나왔네 15기 백팩 저기서 샷건을 쓸까 아 이게 아무나가 높은데 샷건 보조무기로 하나 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샷건 하나 괜찮을 것 같아 샷건 하나 음 와 3000원 23? 아 TP가 너무 낮아지네 일단 갖고 있죠 그래서 나는 콘솔로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 콘솔로 아 진짜 스나총이 유니크한 게 진짜 안 나오네 스나총이 유니크한 게 안 나와 스나총이 스나총이 필요한데 스나총이 콘솔은 원래 핵이 없죠 거의 아니 없다고 봐야지 콘솔은 그래서 북미 사람들이 콘솔로 그렇게 콜옵이나 배필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야 PC로 안 하고 물론 뭐 보급률이 콘솔이 더 많긴 하지만 자 모여라 니네 장비 좀 어느 정도 다 이제 갖췄니? 장비 좀 많이 모았니?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다 좋아졌지? 저는 총 하나랑 방어구 하나 바꿨습니다 나도 많이 바꾸진 않았어요 나도 총 하나 바꾸고 방어구 두 개 두 개 바꾼 게 다야 총 하나, 방어구 두 개 피통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나도 피통은 좀 늘었고 경미야 안녕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경미야 안녕님 생각해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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